오늘 메뉴는 뭔가요?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로마를 느낄 수 있도록 바르셀로나와 감바스를 뭐하세요? 파마산 치즈를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물이 끓네요 뭐 심은거야? 민트 언제 자라날까요? 씨가 떠내려가죠 집들이 선물을 사왔어요 벌써 이름을 지었다는데 이름이 뭔가요? 수인장 이거 사온 선인장 이거 엄청 키우기 쉽대 내가 이거랑 알로에 중에 뭐가 더 키우기 쉽냐고 물어봤더니 둘 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싶었어요 이거는 돼지 기름을 빼서 이거랑 대랑 이거 스크램블 되면 망하는 거 같아 이거 스크램블 되면 망하는 거 같아 비주얼이 정통의 비주얼이 로마 마르코니 로마 마르코니 마르코니 로마 마르코니에서 찍자 먹어보고 티옥매넨 이 집 셰프가 음식 끝날 때까지 간을 안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간을 안 하는 습관이 간을 안 하는 습관이 간바스 간바스 간바스는 왜 간바스인가요? 그래? 간바가 그거 아니야? 혹시? 나랑 너무 이쁘게 보여 간바스 간바스 간배도 이스트라 그치? 간배도 이스트라 근데 간배도 이스트 영어로도 이스트 아니야? 그치? 응 서쪽 영어로 할 때 동쪽 영어로 할 때 이스트라고 하지 않잖아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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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장인 이렇게 넣고 쪼매주세요 너무 많이 넣었죠? 쪼매다는 사투리인가요? 쪼매다는 사투리고 이거 뭐야? 들렀다 들렀다도 사투리인가요? 아니야 그럼 사투리야? 전원 누르고 꾹 하고 화살표 이렇게 해서 놔둡니다 아주 지글지글거리면 누릅니다 넵 뒤집어서 놔둡니다 이렇게 해서 놔둡니다 아주 지글지글거리면 누릅니다 뒤집어서 놀아야 된거 아냐? 뒤집어서 놀아둡니다 2번째 요랏